5월 17일, 40명이 동참한 가운데 부여 무량사, 백제문화단지, 청량장곡사를 다녀왔습니다. 무량사를 들어가기 전에 보이는 사천학문을 액자삼아 경례를 바라보니 한 장의 멋진 풍경사진을 보는 듯했습니다. 길을 따라 들어가 보니 석등과 석탑, 주불전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량사의 중심불전인 극락전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2층 불전으로 처마의 곡선과 비례의 미가 아주 뛰어난 건물이었습니다. 법당 안에는 소조불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미타열의 삼존좌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주련이 크게 했죠. 조지스님은 무량사에는 주련을 보면 어떤 법당인지 바로 알 수 있다며 법당 기둥에 있는 주련을 해설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량사는 김시습이 마지막을 달리한 곳으로 김시습의 초상이 남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백제문화단지는 사비군과 능사를 다니면서 일본에 가지 않아도 백제시대의 건물들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청량 장곡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웅전이 두 개가 있는 사찰이었습니다. 아쉽게도 하대웅전에 모셔진 금동약사여래좌상은 전시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혼해서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상대웅전의 철조여래좌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상대웅전은 여러 시대에 걸쳐 보수를 해서 각 시대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법당이었습니다. 오래된 법당 안에는 철로 만든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철조약사여래좌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개금이 되어 있어 철불의 느낌은 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것은 대전은 석조, 석등으로 만들어져 있고 광배는 나무로 만들어져 눈에 단연 돋보였습니다. 주지스님은 우리의 일상은 현대화되고 실용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고건축물과 불상들을 보면서 문화유산의 지식보다 고건축물과 불상을 만든 옛 초상들의 생각을 배우고 따라가야 한다며 지식의 영역을 확장하는 선에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답사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